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트리뷰의 스패놀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면 트리뷰의 전체 노드들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사용 예입니다. 파라미터를 펄스나 트루로 설정하여 트리뷰의 전체 노드를 닫거나 열면 됩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리뷰입니다. 트리뷰 상단에는 트리거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전체 노드가 모두 펼쳐진 상태로 표시됩니다. 상단 트리거의 온클릭 이벤트 함수입니다. 트리뷰의 모든 노드를 닫는 코드입니다. 실제 상단에 트리거를 클릭하면 모든 노드가 닫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식 노드들도 모두 닫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클릭 이벤트 함수를 스패놀 툴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모든 노드들을 닫습니다. 상단에 트리거를 클릭합니다. 자식 노드를 포함하여 트리규 노드 전체가 펼쳐집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